뜻밖의 큐 오마이걸 승희가 정답을 척척 맞추며 에이스가 될 조짐을 보였다. 18일 방송된 mbc 주말 예능. 뜻밖의 큐에서는 게스트로 오마이걸 승희 한동근. 모모랜드 주의가 출연했다. 첫 코너는 몸으로 가사를 설명하는 보디싱어 코너. 첫 문제부터 빠르게 맞춘 승희. 희는 주의가 설명한 문제까지 바로 맞추며 퀴즈 센스를 보였다. 또한 본인이 설명하는 차례에서도 적극적으로 퀴즈를 설명해 눈길을 사로잡았다. 김문정 기자 대응은 ang골뱅이 tvr eport.co.kr 사진은 뜻밖의 큐 카피라이츠 tv 리포트 무단전쟁 재배포 금지